b랑 k가 상수인데 그 상수 k를 구하세요 입니다. 20분 후에 실내 온도가 18도 입니다. 그럼 여기가 18도가 될 때 b는 상수라 그랬고 6분의 k가 되고 cos에 그 다음에 t가 t분 20분이니까 여기에 20 대입하게 되면 60분의 23분의 파이 되겠네요. cos에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. 12분의 k 그 다음 40분 후에는 20도가 되었어요. 여기에 40 대입하면 3분의 2파입니다. 마이너스 2분의 1이죠. 그래서 b 더하기 12분의 k가 됩니다. 빼버리면 여기서 5 빼면 마이너스 2 되고 빼면 b 없어지고 여기서 5 빼면 마이너스 6분의 k 되겠네요. 그래서 k는 12. 5 빼면 마이너스 3 дети 벼면 마이너스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